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매일매일 10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를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TV 투자증권 이성홍 차장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진심을 다해서 종목의 진심인 두 분이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두 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이성홍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GS건설을 시작으로 고려아연, 영원무역, 농심, TNL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삼성 엔지니어링, TJ미디어, 제노코, 알루코, LG전자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 가시나요? 두 분이 좋은 종목들을 10가지를 잘 선별해 오셨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노하우를 잘 얻으셔서 좋은 종목 10가지 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하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해주셔서 목표가, 매수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성홍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스타트해볼까요? 네, GS건설. GS건설이요. 우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떤 건설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전에 역대 대선 본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건설업종이 좀 올라갔다가 대선이 선거 끝난 이후에는 차이시가 나왔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좀 틀렸죠. 어떤 지정학적 글로벌 리스크가 있었던 상태에서 건설업종이 이런 대선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선거 끝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금 크게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GS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선인의 공약이 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특화된 게 GS건설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GS건설 아시다시피 자이라는 어떤 브랜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 GS건설이 어떤 플랜트나 어떤 신규 사업을 약간 축소하고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의 주택과 건설 쪽에서의 사업 부분을 확장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선 이후에 가장 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GS건설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주가가 지금 화답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6만 원 이상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적극적인 매수 관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건설주들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올라탈만 하다라는 의견으로 GS건설 주셨고요. 유튜브에서도 주식닥터님은 건설주 기대기대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이 한 4, 5년 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상황은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 자본 확충 그리고 매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턴어라운드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EPC 부분과 그리고 원가 절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프로젝트 수익성 관리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들을 좀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사업 특성상 봤을 때 이 해외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쪽에 대한 사업이었지만 오히려 피드라든지 EPC를 통해서 수주 전략을 좀 내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성적을 좀 거두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굵직한 수주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멕시코라든지 중동지역 쪽으로 대규모적인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어떤 재무상황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가 충분히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친환경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친환경 신사업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자체적인 수수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첫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주식 닥터님이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 최고의 종목이죠. 라고 평가를 한 번씩 한 번씩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이번에 이성훈 차장님. 네 고려아연. 고려아연.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가 천정부지 좀 가고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아연에 재련하는 기업 중에 세계 2위입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아연 가격이 지금 LME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선 4천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지정확정 리스크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지정확정 리스크 때문에 아연 가격이 오른다라고 단정짓는 것보다도 지금 아연에 대한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 위에서 도군 강판이나 수요가 필요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 이제 어떤 지정확정 리스크 때문에 아연 가격이 오른다는 것보다도 아연에 대한 수요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연 가격 상승세가 계속 랠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고려와연은 간단합니다. 이 아연 가격이 톤당 100달러를 올랐을 때 추산으로 본다고 한다면 150억에서 200억의 연간 영업이익이 잡힌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아연 가격 상승 부분은 그대로 고려와연의 재무에 안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추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이제 원자재 가격에 아연가의 상승이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펀드멘탈 상으로도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와연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유튜브에서 햇살님이 이성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주셨는데 이성훈 차장님 승진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참고해주세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이 두 번째 TJ미디어를 소개해 주실 텐데 유튜브에서 또 웃개님이 TJ미디어 보니까 노래방 가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자,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노래방 가고 싶습니다. TJ미디어가 국내 1위 이제 노래 반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종속결 TJ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뭐 IPTV를 통해서 이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실내에서 머무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노래방만이 아니라 뭐 가정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매출이 급감을 좀 벗어나고자 이렇게 좀 가정용 노래방 시장을 좀 공략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노래방 확장을 통해서 새롭게 이 오프라인 노래방과 충분한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수익 구조 개선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올해 지난 이제 연간 연결 기준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오프닝에서 이제 최대 수혜조로 현재 이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보통 노래방의 경우가 음주나 식사 이후에 2차나 3차 정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제한 시간까지 완화가 됐죠.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이 리오프닝 자체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 억눌려 있던 이제 소비에서 이제 즐길거리로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래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조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J미디어를 역시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 또 가장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와 노래방 가고 싶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억눌려 있는 이 가청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셔서 TJ미디어와 앞으로 주가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의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차장님의 승진 축하 인사도 댓글에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몇 달이 사실 좀 지났어요. 늦으셨는데 어쨌든 축하드린 나름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세 번째 부분은 영업 무역 말씀드릴 텐데 우선 중국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의류 그리고 화장품 업종,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연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무역 같은 경우는 같은 의류 업종이지만은 좀 상승세를 역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영업 무역의 어떤 사업 구조상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영업 무역은 아시다시피 어떤 브랜드라기보다도 이 OEM 한마디로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분계 외출액이나 영업액 같은 경우에도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웃던 실적을 보인 걸 본다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 무역도 2월 한 달 동안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류 업종으로 취부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 너무 과도했다. 한마디로 영업 무역의 사업적 특성상 봤을 때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수출, 의류와 화장품 업종 대비에서는 많이 비껴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무역의 주가를 재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2월 달에 주가 하락세를 적감해서 관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히려 업체이기 때문에 전방 어떤 대고객, 바이어 같은 경우에 노스페이스나 여러 가지 파타고니아 같은 바이어들의 수준은 계속 주문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무역의 생산력이나 여러 가지 훼손은 거의 안 된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과도했을 때 매수 관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업 무역에 대한 역시 리오프닝 수혜주의기도 하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영업 무역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 시장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1%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3200선,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32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어제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늘 출발도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홍콩 항생지수 낙폭이 더 큽니다. 3% 넘게 급락세가 나오면서 중국 쪽 시장이 일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바로 좀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624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0.8%대 하락세, 중국 시장 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코스닥 시장도 역시 동반해서 하락세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니케이지수는 강부합권 0.1%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시장 쪽 그다지 좀 좋지 않은 상황,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좋은 종목들 계속 계속 좀 발굴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진경 본부장님이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다음 종목은 제노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통신전문기업이지만 군 전술 관련 핵심 부품인 비접초식 광케이블이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고정비 절감을 통해서 수익 개선세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민수 그리고 군수 분야의 우주 개발 확대, 그리고 탑재체의 본체 성능 개선과 이 수준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위성 탑재체와 본체의 핵심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시리즈와 같이 다양한 국가 주도 위성 사업에도 굉장히 국산화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는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 소형 부자 헬기 인터컨과 관련해서 200대 이상의 양산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무인기 IMC 관련한 기술 국산화 완료,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양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년부터는 이제 KF-21 혼선 방지기 부품 150대 이상의 양산도 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하게 우주 항공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올해 글로벌적으로도 시장 진출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증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에어버스라든지 로키드 마킨의 주요 파트너사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본격적인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주력 기술력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노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제노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목표가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저는 이제 지금 바닷건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노코에 대한 매수 의견과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농심. 농심이요. 말씀 드릴 텐데 우선 농심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라면과 스낵을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밀에 대한 어떤 구존도가 크다라고 좀 풀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쪽이 전 세계 밀의 10% 정도의 생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밀 가격이 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마진에 대한 훼손 우려가 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 계속 농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좀 갖고 가는데요. 그런데 우선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 이런 하락세는 너무 좀 과도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당연히 먼저 밀 가격이 오르면 이거는 라면 가격이나 스낵 가격 상승세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상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의 재고를 쌓아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 가격이 당장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지금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의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을 가격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마진 구조는 훼손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외에 어떤 밀 가격 상승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차이 시련이 먼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에 의한 하락세를 매수계로 삼아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라면은 아시다시피 어떤 생필제품으로 가고 있고 저가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심의 최근에 하락폭은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앞으로 식량과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충분히 농심의 주가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알루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전기차용 배터리패에 하우징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글로벌적 지정학적 우려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우려도 더욱더 진폭을 하면서 지금 알루미늄 가격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관련주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의 경우가 배터리 냉각이라든지 또 차체 경량화가 현재 중요성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루코가 올해부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TV 프레임이라든지 KTX 고속철 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품했지만 배터리 케이스가 앞으로는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충분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연간 500만 개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동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압축 기술 자체가 고객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스펙에 맞춰서 조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도 충분한 수요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루코까지 함께 김진경 본부장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한 종목씩을 남겨두고 계신데 이성홍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TNL. TNL이요. 네, 말씀드리는데 우선 올해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거의 없어온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창상 피복제나 골절치료용 고정제 1위 업체인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실적이나 어떤 생산 능력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있을 테고 작년에 TNL의 밸류나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많이 오버슈팅하는 감도 있어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능력, 지금 현재는 500억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 750억까지도 늘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에 대한 수주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독일 쪽과 유럽 쪽의 판매망을 꿰뚫으면서 새로운 매출처로 유럽 쪽이 지금 많이 복원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규제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가 약간은 눌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TNL의 어떤 물류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TNL, 오히려 좀 주가가 떨어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TNL을 저가 매수할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TNL 소개해 주신 이성욱 차장님이었고요. 마지막 열 번째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희 마지막 종목은 LG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 프리미엄 가전이라든지 TV 수요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전 흐름 보이면서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TV의 경우가 OLED 부분에서는 경쟁사들보다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전의 경우는 판가 인상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 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대규모 적자 상태였던 이 태양화 패널 사업까지도 중단했기 때문에 손해 개선이라든지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효율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 고수익성 인포테인먼트 프로젝트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경우가 고객 다변화 성과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 자동차 부품 사업 쪽에 대해서는 또 큰 개선 속도라든지 또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LG전자 하면 가전 쪽에 대한 매출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가전의 경우가 신 가전의 해외 확판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해외 시장 쪽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초의 경우는 빠르게 체질 개선을 현재 보인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전장이라든지 AI 로봇 이렇게 신 사업으로 확대 계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사업을 더해서 또 새로운 신 사업 쪽에 대해서 성장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까지 열 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가전뿐만 아니라 전장, AI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LG전자 주가는 과연 언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 종목을 저희가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은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은요? 네, 저는 역시 대선 수혜주죠. GS건설 말씀드립니다. GS건설, 건설주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아까 주셨죠. 첫 번째 종목 GS건설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다음 김진경 모메장님은? 네, 저는 이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이때 자리를 잡았고 또 새로운 사업에서 빠르게 좀 발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을 두 분은 서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오늘 시작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탑픽 종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